오늘 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40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날개로 비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해는 참 값진 년이라고 합니다. 값진 년은 용이 참 비상하는 해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용의 해다 이렇게 그것도 청룡의 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 주시는 이 이사회에서 40장에 있는 그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참으로 24년 새해 또 한 해 동안도 CBS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CLTV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새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복, 은혜의 복 또 비상하는 한 해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에는 사실은 참담한 유대인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낙심과 좌절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선지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자 바벨론의 그러한 강성한 나라가 유대를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또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 그러한 참담한 그러한 상황 그야말로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참남한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저버리셨는가 숨기셨는가 왜 응답이 없으신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송사하는 이 모든 것 바로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벗어나버리고 말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시는가 이러한 그야말로 참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할 때만큼 참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직장과 사업터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길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는가 내 송사는 왜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참으로 응답이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를 우리가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시편 131편에 보게 되면 요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잃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리를 위해서 그 종교가 그라말로 타락한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담한 그러한 낙심과 좌절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이다. 나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마치고 놀라운 참 기독교의 부흥,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크레디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러한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온 유럽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낙심할 때, 가장 힘들고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스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야말로 낙심과 좌절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을 누리는 그야말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바로 어려울 때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한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에서 오늘 4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지혜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내 재능과 내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이런 것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그 능력이 더욱 강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의 악함이 더욱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내 자아는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새 힘을 받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날개라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실제로 날개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천사들이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후광이에요. 그러므로 이 날개라는 것은 반드시 비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날개인 것입니다. 날개 없이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상하는 날개치며 날아가는 새나 곤충을 보십시오. 가슴 뒤편에 양쪽에 날개가 붙어 있어서 그 날개를 치고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비행기나 드론과 같은 비행체도 그 두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 또는 프로펠러를 통해서 두 날개로 하늘로 비상하는 것이 바로 비행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비상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날개를 달아야 된다. 날개는 날개입니다. 그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날개가 망가져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시인 잉예보로 바하만이 쓴 소설에 언급이 된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새가 날다가 추락한다. 비행기가 추락한다.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날개 해준다는 것은 날개를 달아준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날개를 달아줄게. 이 말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는 말입니다. 마치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더욱 강력한 그러한 호랑이가 되게 하듯이 위호첨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개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강하지 아니하는 그 닭은 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사실은 왜 닭이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를 잘못할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닭이 알을 낳는 걸 보고 말이에요. 알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닭에다가 모의를 자꾸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의전되게 되는 겁니다. 날 필요가 없어요. 날아서 뭐 벌레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이 사람이 주는 그 모의 맛에 그냥 날개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걸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축으로 사람들이 그 알을 얻기 위해서 가축으로 쓰다 보니까 날개가 퇴화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앞마당에 이 닭을 우리 할머니가 키웠는데 개구장이 어린 시절이죠. 뭐 다섯 살 여섯 살 그때니까 이 닭을 보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닭이 여러 마리가 가다가 막다는 벽에 딱 부딪히면 그 닭이 그냥 확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지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야 닭이 날 수가 있구나.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닭도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평소에 날개를 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날 줄 모르는 겁니다. 닭처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이 주는 그 모임만 먹고 그냥 알만 낳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디안의 우화에 보게 되면 그 독수리가 말이야 그 알을 독수리 알을 데려다가 닭이 있는 그 알에다가 같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병아리가 독수리 새끼와 병아리가 같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닭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독수리는 날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닭으로 살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와 비슷한 그러한 새가 말이에요. 그 나는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아 나도 저렇게 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날개짓을 하다가 보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로 비상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날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날개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첫째는 날개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는 곳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날개는 그야말로 보호를 떨어난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하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밀었다가 떨어지면 독수리의 두 날개로 다시 받아서 올렸다가 다시 또 밀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는 날개로 보호하고 가르치고 또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단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날개를 어떻게 하면 날개를 얻을 수 있고 그 날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요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호와를 악망하라. 악망하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선경이나 헬라의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악망하다는 말은 카오바우라는 그러한 뜻을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오바우는 대상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요호와를 악망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을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악망하며 기다릴 때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곧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손목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더라.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할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고 참아 기다릴 때 우리에게 날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고픈 자는 뭐를 기다립니까? 밥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까? 그 기대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침을 삼키고 있으면서 그 메뉴판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때가 즐거울 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악망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쇠힘을 주실 때라 이겁니다. 기다림은 그야말로 성숙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정을 부리고 빨리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밥이 제대로 익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 익은 밥을 내다 주면 그 밥이 제대로 먹혀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좋은 대학의 합격을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태도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장래에 내가 이러한 직업 내가 원하는 이 직업의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악망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태도는 참을성이 있게 기다리는 걸 말아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랑 대신 신랑이 오기까지 밤잠을 자제하며 기라리다가 열 처녀가 다 잠이 잠깐 들었지만 성령으로 기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깨어나 일어나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슬기로운 자는 기다리는 자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모든 범사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의 인내를 가지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함을 가지는 것이고 경건함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의 표는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와 범사의 오래 참음이 바로 사도가 가지는 능력이요 표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이자 하나님의 시간은 아이오노스의 시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1분이 60초에요. 1시간이 60분이에요. 1년이 365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와 또한 인간의 때를 시간을 만나는 그때 카이로스의 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때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이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에 그리는 항상 성전의 구름이 떠오르나 불기둥이 어떻게 역사하나 어디를 가나 그걸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멸루가를 생각하면서 이 지상의 때를 우리는 각고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오래참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내 육신은 괴롭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받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편 62편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저만이 나의 구원이오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 요세여 내 산성이신 여호와 나의 피난치이신 여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이 말씀입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척이오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이 토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내 슬픔과 비탄과 억울함과 내 낙심과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쳐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 소망과 인내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채워주는 것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토할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의 기름부심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천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악망할 때 우리는 날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개의 의미는 자유와 성공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주어지면 모든 제한과 억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개는 걷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날개는 비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날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새 힘인데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여러분 날개라는 것은 비상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날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호의하는 두 그룹의 천사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케르빔과 세라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슬압과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압은 세라핌을 슬압이라고 하는 거죠 슬압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케르빔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야 왜 슬압 천사는 날개가 6개냐 앞에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밑에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과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가운데 날개로는 하나님 주의를 호의하고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슬압 천사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날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우리의 죄악을 가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룹 천사는 경호천사인 것입니다 경호천사는 4개의 날개만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가고 또 다른 두 날개는 자기의 다리를 가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는 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행동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부끄러운 곳에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날개를 부여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찬양과 예배요 경배와 찬양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로 비상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여러분 24년 새해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달아야 된다 날개를 타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이 주는 그 뭡니까 먹는 맛있는 음식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잖아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악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날개를 얻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을 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날개를 받았으면 비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날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영적인 날개짓을 하는 것이에요 비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기도로 우리는 세계 어디를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처서에 내 영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나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바라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니까 날개짓을 하며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기도의 날개로 그곳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자의 역학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역학에 가장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의 중첩과 얽힘이야 한 곳에 기도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곳에 기도의 대상인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먼 우주 끝이라고 할지라도 이쪽에서 그 전자가 움직이면 그쪽에서도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개시의 말씀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요한이 기도할 때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같은 시간의 미래에 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천국에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선상에 있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영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눈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과 연합하여 있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 영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를 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만 그런 거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되겠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을 내가 믿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야 미래에 될 일을 주의 사자가 예언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줄 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세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함부로 정력적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대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 영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겁니다 기도한다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할 때는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한 말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평행하는 하나님에 따라서 기도는 마치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조용할 때 행복한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에 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하여 미리 예비하는 기도예요 마지막 때 환란 때에 그 환란을 능히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저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 저의 아내와 함께 청계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머리가 확해지면서 밤 1시 정도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오늘 정말 기도가 잘 되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잠깐 눈을 붙여 일어났는데 제 딸내미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이제 중학생 딸이 가는데 아니 그날 따라 왼 책에 그렇게 책을 그냥 막 꽉 채워가지고 무겁게 낑낑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책을 그렇게 가지고 하냐 거기다 두면 되지 아니 새로 받은 책이라 제가 읽어봐야 돼서 그래요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등교하다가 아 골목길을 가는데 뒤에서 그냥 조는 운전자가 말이야 졸다가 그냥 제 딸을 덮어버린 거예요 소나타나 그렇게 해서 두 번 앞바퀴가 지나가고 두 바퀴가 지나간 거야 뒷바퀴가 그런데 살아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골절까지 됐지만 만약에 그대로 지나갔으면 그 어린 여중생이 그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 바퀴가 다 지나갔는데 배를 타고 다 지나갔는데 그게 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겁니다 미리서 딱 밀고 넘어지니까 그 류크삭에 있는 그 책이 말이야 먼저 딱 바퀴를 먼저 딱 바치고 바퀴가 지나가도록 하고 몸을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휙 돌면서 두 번째 뒷바퀴가 또 지나가는데 아마 몸을 먼저 탔으면 몸이 남아 돌겠어요 어린 중학생이 또 그 무거운 가방이 책이 꽉 찬 가방이 그 딱 그 뒷바퀴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지나갔는데도 골반이 골절이 될 정도였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아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사도 놀라고 우리도 놀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달리기 선수로 나갈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미리 예비하기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충동이 있습니까? 기도에 감동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옵니다 절대로 소멸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아들이 시험 볼 때 우리 자녀가 시험 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여러 차례 경험을 한 거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올까? 나도 몰라요 이번에 기도 제목을 놓고 뭔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딸이 시험을 봤는데 아 이렇게 기도가 나와 견딜 수가 없어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극리를 여겨주세요 아침에도 기도 점심때도 기도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게시하시는 성령의 임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도의 날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미리 예배하시고 미리 보호하시고 미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날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결코 소멸하지 말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 새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로 예배하시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날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기도 날개도 강한 날개가 있어요 강한 날개일수록 오랫동안 비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특수부대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각고의 훈련이 있습니까 전시와 같은 훈련을 많이 했을 때 전시가 되면은 정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훈련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막연히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마치 기도의 관역이 되는 거예요 관역이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관역을 향하여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목표 설정을 잘못하면 그 기도는 꽝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뜻을 우리에게 개시하실 때 그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나타나지만 미래에도 미리 그것을 알고 예비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주의하며 축하합니다 여러분 24년 새해 비상하는 한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로 비상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의 분명한 목표 설정을 바라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게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분별력이 되고 그것을 이제는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설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새해에 해야 될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커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청결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을 쓰시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24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확장이 되고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여 바로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 크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혼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이래 저와 우리 가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4년 한 해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은 어때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번 24년 한 해가 그야말로 인내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